당사 기질 네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눈쟁이입니다 이번에 볼 것은 신규 멧 난투 1대1 여기 1대1 하고 3대3 가능한 맵인데 여기서 1대1 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방전처럼 시작 할 때 그렇게 나오고요 부질 뻔 했어요 어 근데 금방 시작할 때 굉장히 간진하네요 일단 랜덤 캐릭터 동 캐릭터로 하는 건가 벌써 스킨도 샀어? 솜브라 일단 미리 이 위치에 던져놓고 이 소리가 나네요 삑삑거리는 소리가 안녕 위치 변환기 설치 완료 나 여기 있어 고도할게 아하 꼬부레스 있다 꼬부레스 있다 쟤 오 재밌는데요 이거? 랜덤? 마지막 승리 포즈 그게 나오는 것 같네요 솔저도 이번 PTR 맞죠? 굉장히 상향을 먹은 영웅이기 때문에 이전에 이미 상향이 돼 있었죠 솔직히 이번 메르시 상향하고 겹쳐가지고 솔저가 굉장히 상향을 많이 먹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많이 기용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엔 토르비온 토르비온도 굉장히 많이 상향 먹었죠 아하 4대 0 한 판 남았나요? 하라네요 여튼 1대2 파라도 좀 바뀌었죠 파라도 상향이라고 봐야 되나 오우 그러니까 튕기는 게 덜 튕기네요 맞았을 때 반동이 딜도 좀 더 뭔가 쎄진 듯한 느낌인데 뭐였어요? 뭐였어요? 아 나 먼저 맞았어 개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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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치면 죽어? 안녕 전리품 상자 획득했네요 이게 아케이드를 세판하면 지금 전리품 상자를 주기 때문에 아케이드를 하는 것도 굉장히 빠르게 전리품 상자를 얻게 해줬습니다 최플은 내가 안 뜨고 이해 떴네요 파라 아까 두방 맞춘 그거네요 연속으로 오우 메인 좋았어 오우 내가 무빙팀에서 맞았네요 왼쪽으로 오우 5대1 완승은 못했네요 경험치도 추가로 같이 주기 때문에 아케이드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상자를 얻기에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시면 아케이드가 이렇게 세판할 때마다 상자를 하나씩 주거든요 세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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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간 보상이 아 일단 한 주에 아홉 경기만 되는가 보네요 음 그런가 본데 어 그런 것 같습니다 상자를 바로 이렇게 하나를 주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상자를 얻게 해줄 될 것 같습니다 1대를 할 수 있고 그러면 지금까지 눈쟁이였고요 여기서 1대1 수수께끼 난추 캐삭방 캐삭방 점유 맵이죠 캐삭방 점유 맵 끝났고요 다음 영상 보시려면 여기 우측 하단에 보시면 영상이 나와있을걸 우측 상단에 보시면 구독 보이죠? 아니 구독을 안하셨으면 저거 누르시고 구독을 하셨으면 우측 아래에 있는 다른 영상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지금까지 눈쟁이였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빠이 빠이빠이